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김선규 소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2가지 이슈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너도나도 NFT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NFT가 암호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 수단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NFT 관련 주들이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법적으로 인정받긴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도 있는 상황이고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면서 관련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NFT와 관련된 투자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 NFT 여러분들 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직 여전히 좀 많으실 거고 그래서 한번 NFT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시각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흡사한 2, 3년 전에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랑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NFT라는 게 Non-Fungible Token,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나오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 좀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는 대체, 이걸 가지고서는 만약에 어떤 디지털 자산 쉽게 해서 암호화폐가 있다 그러면 뭐 하나가 있다, 이 비트코인이 하나 있다 그러면 해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복제를 하는 게 가능한 그런 보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NFT 같은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일련번호가 붙어있습니다. 쉽게 지폐의 일종의 일련번호가 붙어있듯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제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토큰이 관해 누구한테서 누구로 갔는지 블록체인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 이 흐름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NFT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꽤 많아졌고 투자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시장,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도 NFT 사업에 뛰어들겠다. NFT와 연관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막 쭉쭉 올라갑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 첫 번째가 게임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메타버스, 그 다음 세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가장 거기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에 대해서 각 곡에 대해서 저작권을 만약에 지분한다. 저작권을 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주식 가치해가지고 여기에 지분을 쪼갰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NFT를 해가지고서는 하나의 곡이 있다. 만약에 요즘 히트곡으로 나오는 것들 그런 거에다가 한 곡에 저작권에 대한 지분을 쪼개가지고서는 이걸 만약에 분양을 한다, 쉽게 공모하듯이 공모를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이 곡이 저작권이 만약에 해가지고 인쇄가 들어왔을 때 그 인쇄에 대한 배당금을 또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만약에 중요한 아주 희귀 아이템이라든가 강력한 아이템 같은 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거래할 때 역시 NFT를 가지고 산다라든가 아니면 NFT 기술 자체가 게임 아이템에 붙어가지고 이 아이템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가 하고 이걸 어떻게 거래하는가 이 경로를 찾는 거에도 역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안에 있는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토큰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거의 로벅스라는 게 있는데 그 로벅스 같은 것도 이런 NFT 기술을 가지고서 만약에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역시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실제 경제 움직임하고 거의 똑같은 일이 메타버스 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NFT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도 그럼 NFT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NFT의 투자 방법을 저희가 여기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건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 단적으로 NFT 관련 주들이 요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NFT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쭉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게임주라든가 아니면 블록체인 그다음에 엔터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이 특히 예술 관련된 이런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갤럭시아 머니라든가 아니면 머니트리, 서울 옥션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NHN 그다음에 게임빌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올라가느냐 결국은 이 NFT 자체가 어느 하나의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과연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금융시장이라든가 일단 일반 경제가 NFT하고 결합을 했을 때 또 다른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것인데 사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법제화가 아직은 좀 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암호화폐하고 또 달라가지고 역시 이것도 어느 정도는 담보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지금은 이제 물론 좋은 기술이고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단기간으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거품이 있다는 것도 역시 좀 우려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